아공이 초견성, 복공이 중견성, 구공이 상견성으로 볼 수 있나요? 원불교에서 말하는 초중상견성 그렇게 맞추면 맞습니다. 원불교에서 대자리 알면 초견성, 대자리 안다는 것은 참나를 아는 거죠. 소짜리, 대소짜리 알면 중견성 그러면 소, 일체 만법이 참나, 대자리에서 나왔다는 거 아닌 거니까 중견성. 그래서 대소 유무, 선은 있게 하고 악은 없게 하는 그 도리까지 알면 구공이죠. 상견성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. 상견성까지 가도 제대로 된 견성은 아니에요. 상견성까지 가도 진리를 아는 정도지 자기 걸로 소화하려면 대원정각이라고 하죠. 그걸 깨달아야 진짜 견성이죠. 대원정각 얻으면 원불교에서는 출가위 이상이죠.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일지보살경지입니다. 출가위가. 상견성 정도면 법강항마이죠. 그러니까 불교에서 초견성이 법강항마이에요. 그런데 저 원불교식 초견성은 불교 초견성하고는 달라요. 저기 원불교식 구분이에요. 초, 중, 상견성. 저거 다 하면은 실력이 법강항마이 정도 됩니다. 구공을 제대로 알면 대원정각이라고 그러는데 대원정각까지 가면 출가위고요. 그걸 이치로 먼저 알거든요. 상견성도 이치로 먼저 아는 정도면 법강항마이. 그게 아주 자동으로 그렇게 터득한 진리가 자동으로 내 안에서 샘솟으면 기본값이 바뀐다고 제가 얘기하는 그런 경지. 천지팔도가 자동으로 샘솟으면 출가위죠. 그러면 이제 열애의 자녀 되는 거죠. 소속이 바뀌어요. 그래서 출가위라고 그래요. 본부에서 열애의 자녀로 소속이 바뀝니다. 소속이 바뀌어요.